아니 많이 떼야지 그래 한 번 떼고 요 노래가 요렇게 눌리네 참 뭐한다 뭐해 이걸 이거 뭐 아깝게 없잖아 이래가지고 중뿍 갖다 놓기자고 자 내가 엄마 아버지가 송도 터서 병들었을 것 같아 하나씩 손자 같아요 옆에 있으니까 아 귀엽게 생겼는데 손자 느낌으로 느낌은 약간 귀여운 가상이다 귀여워 되게 귀여우세요 살아보세요 귀여운가 뭐 갈 줄서 모르고 보직도 못했는데 그래 하면 됐지 뭐 아 이거 또 없어 참았다 참았다 터지고 오늘 비가 와서 많이 못했는데 정님이한테 제가 일 좀 많이 했다고 해주세요 제가 약속하고 왔는데 뭐야 너도 무 하나 뽑은 것 밖에 없어 우연하신 것 같은데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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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더 바꿔야 되는데 오늘 비가 와서 자네 일 팔자 일 할 사람은 틀린다 아 그렇네 일 팔자가 아이는 뭐예요 술을 마셔가지고 눈이 자꾸 감긴다 그래요 안 먹던 사람이 술을 마셨으니까 장모님 발에 뭐 있지 않아요 발에? 응 발에? 발에 무점 없어요 있어 그쵸? 응 내가 왜 발에 무점 있는 거 알겠어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지난번에 수영 갔다 왔죠 응 뽀뽀다 함수어봐 아침보다 더 눈부신 내가 발에 무점이 생기더라고요 가서 물 깨끗이 안 닦아서 아니 아니 그쵸 거기서 내가 깨끗이 안 씻고 나와서 그런 거야 그래서 딱 그래갖고 내가 야 내가 하루 수영 갔다 와서 발에 무점이 생기니 맨날 수영 가는 우리 장모는 무점이 발바닥이 아주 상하겠구나 걸려와서 생겼어 여기도 여기도 생기고 발가락도 생기고 내 무점 약 3에서 생각해보니까 장모님도 무점이 걸렸겠구나 나보다 더 심하겠구나 생각이 딱 들더라고 아 참 이제 전문가가 다르긴 다르네 자 이제 계속 바르셔야 돼요 하루에 두 번씩 여기에 쓰다 보면 딱 한 달 정도 쓰면 다 쓸 거예요 그게 내게? 네 그러니까 수시로 이렇게 바르시라고 난 그렇게 무점 없었는데 나이가 들면 피부가 약해지거든 그러니까 곰팡이가 더 잘 썰어요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늘 발라야 돼 면역력 떨어지면 기운 떨어지고 기운 떨어지면 뭐 운동하기 싫어지고 그럼 반대로 해야죠 억지로 운동을 해야 저기를 하죠 걷는 거는 좀 시원해야지 더워서 못 걷겠어 그러니까 내일 내가 새벽에 장모님 모시고 운동하러 갈 거니까 아침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서 내일 새벽에 그거 하죠 어디를 갔어? 공원이요 공원 한 바퀴 돌면 꽤 될걸요 걷기가 싫어 내일 아침에 한 번 걷죠 저랑 무슨 일로 하죠? 우리 장모님 이쁜 얼굴 조금 내가 예쁘게 해주고 갈까? 뭘로? 내가 저기 마사지 해줄게 마사지 에이 맨날 이거 갖고 뭐라 그러는데 사실 그거는 수술할 방법이 없고 수술 그렇지 않으면 보통 거리는 데다가 아 이제 나오는데 그럼 괜히 그걸 해가지고 뭘 하셨지? 장인이 착하지 약혼 해놓고 사고 냈는데도 결혼하는 거 몰라 아니 그러면 약혼했는데 저기 뭐야 피부 좀 상했다고? 타원은 합니까? 타원은 합니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아 궁금할 때 안 쌓기로 궁금할 때 어머 아니 그래서 성형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뭐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까 또 우리가 화면 보니까 어머니가 정말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니까 정말 노 땡큐가 얼굴에 딱 티가 나거든요 스마트폰을 사실 쓰기가 우리도 전 저도 사실 잘 못 써요 그런데 그거를 배워서 자꾸 쓰라고 하니까 무리한 거죠 그러니까 하시기 싫어하신 거죠 그런 의도로 그런데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 이제 좀 연로하신 어머니신데 스마트폰을 선물해 드렸어요 그런데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랑 아 그렇지 안 되죠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막 놀래서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찾아갔더니 어떻게 받으실지 모르셔가지고 네 10대도 없고 10대도 없고 저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 이렇게 잠그는 거 있잖아요 남들 다 잠길래 저도 한번 잠가 봤거든요 비밀번호를 아직도 몰라요 어머 힘들어요 힘들어요 스마트폰 힘듭니다 그런데 약간 그 강명 씨가 무섭고 아내가 무섭고